재벌 3세 행세를 하고 성별까지 바꿔 속여가며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전 청조 씨. 오늘 1심 법원이 전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혼 상대라고 했던 남현희 씨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설을 뛰어넘은 막장현실이라며 지나온 삶을 반성하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직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15살 연아의 예비신락 28살 전 청조 씨는 자신을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국내에서 사업하는 재벌 3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고 이미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3세 행세를 하며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도 잇따랐습니다.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 전혀 몰랐나요? 2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세워진 전 청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도 출소하자마자 더 큰 돈을 가로채려고 유명인에게 접근해 범행을 기획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한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례적으로 소외를 밝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이던 전 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은 경호 실장 역할을 한 공범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남현희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은 수억 원대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은 남 씨가 공범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